이 손은 한 16년 정도의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담긴 손인데요. 이렇게 손 단련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택견을 사람들에게 강한 무술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인데요. 매일 6,000번에서 8,000번 정도를 매일같이 나무를 단련을 하면서 만들어진 손입니다. 그 이유는 택견의 손등, 그리고 손날, 손바닥, 그리고 이렇게 팔뚝으로 때리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도록 선택한 그 방법입니다. 제 꿈은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싱을 수련을 하다가 발을 쓰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또 그렇게 발을 쓰는 운동을 찾던 와중에 그 당시에는 주변에 흔히들 많이 하는 태권도, 합기도 같은 그런 무술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특별한 어떤 독특한 무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TV에서 우연치 않게 택견 시범을 보게 됐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하얀 한복을 입고 제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독특한 움직임에서 부드러운데 굉장히 날렵하고 강렬하고 신비한 그런 무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택견을 열심히 수소문을 했고 찾아가서 택견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거죠. 택견이 지금까지 일지시대를 거치면서도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로 택견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무술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계속 택견을 수련을 했고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외래 무술에 비해서 택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버린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심지어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택견이 정말 그렇게 부드럽기만 하고 우스꽝스럽지 않다는 걸 저의 작은 노력으로나마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단련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금도 꾸준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이렇게 손단련을 하는 것 외에도 저희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택견 공연을 제가 구성을 해서 시연단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택견을 좀 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너무 부드러운 무술 그래서 호신술이 안 되고 또 서양의 다른 외래 스포츠에 비해서 실전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무술로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택견의 이런 강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줘서 택견도 정말 외래 스포츠와 동등하게 굉장히 강인한 무술이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expansion 10 habe 삐 이 hace 천뉴 삶 능rer ic ог